아, 나 방금 일어나서 나 똥말이는데? 방금 일어난 거랑 똥말한 거랑 무슨 난관이야? 일단 똥싸고 나와 근데 나 똥 좀 오래 걸리는데 똥 싸면? 한 몇 분 정도 걸리는데? 대략 3, 40분? 아, 미친놈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조현입니다. 오늘 아까 바로 슈퍼버니맨이 멀티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슈퍼버니맨 멀티를 게렌을 한번 해줘야겠는데 게렌이가 앞에 보다시피 똥은 30분 동안 짠다고 해서 저 혼자 일단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히우스로 들어가는 게임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게렌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번에 협동하자. 자, 저번에 우리가 많이 싸웠잖아. 그니까 호잇! 아, 이렇게 잡는구나? 뭐야! 어어! 여기 당근있어 당근! 자, 이렇게 당근을 이용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점프하는게 뭐였더라? W 잡는게 왼쪽 아, 형미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왜 멈춰있을까요? 으아아아악 뭐야 여기 희아니였어 나 죽으면 사라져 저거 아니 아 맞다 맞다 깜부했었다 어 오케이 당근 들고 와 아 뭐해 아 뭐해 아 뭐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야, 나 예전에는.. 당근 가져가, 당근, 당근, 당근. 당근 가져가? 오케이, 늘려봐. 오케이. 공기? 오케이, 당근 주사야. 아, 들어갔다. 당근 주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오른쪽. 어, 네가 주워. 내가 컨트롤 있지? 오케이, 당근. 당근 주실게. 간다아아아아아악! 계란아, 이거 반대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 간다아아아아악! 와라오아아 어, 어디갔어 어쩌다, 저기 저쩌다. 어? 아! 아 아 여기,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우어어어!!! 우어어어어어어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계란아. 네가 앞으로 가. 나 믿고. 내가 벌려차줄게. 휴, 나도 죽을 뻔. ㅋㅋ 여기 조심. 여기 올라가면은 뭐라 문 어디 왔어? 하는 side 요리라 정국agan 어떻게 했어ㅋㅋㅋㅋ lithium ㅋㅋㅋㅋ카이 떼니 야 길이아aqu들어 guild 형만 믿어라 오케이 기다리라 기다리라 할게 형만 믿어라 아우야아아아아아 오케이 형 형만 믿는다고 오이 오이 오 난 오 난 됐어 오 오케 나이스 들어왔어 들어왔어 너만 들어오면 돼 죽지 않으면 돼 거기 거기 점프하면 안돼 점프하면 안돼 아 오케 확인 점프하면 안하면 돼 하아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너만 잘하면 됨 아잇 오 여기 오랜만이다 와 내가 저 당근을 먹고 갈게 오케이 으아아아아아악 자 여기서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꺼 내 발잡아 내 발잡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로켓단은 계속됐나 어떡해 형이 죽어 네가 죽어 네가 죽어 네가 죽어 네가 죽어 네가 죽어 으아아악 어허 잘 살려줘 아 아 흠 숨겨왔던 나이 어 뭐야. 아. Deuts 사람이 있다. 어 어. 어허어 어허어 어허sk 어 어. Żuh ㅋㅋㅋㅋㅋㅋㅋ 기다려 형이갈게!! 형이할게 기다려 caring sollte trabajando learning 자 이제 제대로 하자 우리 이거 깨야돼 아 이제 깨야 니 care 안녕 아아 rash 오 형님? 넌 못 지나간다 아아니 난 지나갈수 있어 넌 못 지나간다 넌 못 지나간다 이형이? 넌 못 지나간다 이래 올라가는게 더 안전한거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 잡아 내 발 잡아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오케이 오케 오케이 됐어 숭겨왔던 나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3, 2, 3 오오오오오오 죽을 뻔했네 오늘 토마토 천천히 가면 언젠가 가죠 인생은 원래 그런 법이야 이 인생은 마라톤이야 우사인보예트가 왜 빠른줄 알아요? 우사인보예트가 왜 1등인줄 알아요? 그것은 우사인보니트가 재능 french 재능 좋은지 Dud 머야 로스트 콘 넥트 리트라이 뭐해 이거 여보세요 게 alk 마 뭐해 아.. 아 됐다 이제.. 뭐야 또 챙겨서 있어요 자식아 왔어? 어 일단 왔어 근데 이제 또 챙겨서 같은 느낌인데 아니야 아니야 니가 흥분하지마 말하지마 흥분하지 흥분해서 말하지마 천천히 우리 나그타게 가자 이번에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조금 나그타게 아.. 또 죽어버렸군 아.. 나도 죽어버렸군 아.. 쓸모.. 으아.. 아.. 아.. 어.. 어어.. 아니는데.. 언젠간 가지나 기다려라 인생은 흐르고 흐러서 언젠간 도착할 것이다 자.. 오른쪽으로 나아가 잡았구나 동생아 동생아.. 좀만 기다려줄 수 있겠나? 알겠다 Åods.. 아.. 어.. voyage. 평 cara 좋았어 이때로 노렸어 이렇게 가면 안전할 것이다 자 이걸 잡아! 잡아 통생아 위험해! 형아 뭐 mering가지 이거? 통생아ggg 나를 살려주길 바란다 발판을 삼아서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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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اㅏ! 내 발 잡아! 오케이 알겠다 아우 잡았다 으응음 imaginigans 이제 이걸 노력해 어! 아잉 학교 일로와! 니여아애아 고맙다 따아 어? 어? 정림아? 허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이제 깨김만하면 돼 길어다 깨김만하면 돼 알겠지? 깨김만하면 돼 어이구 진짜 게로답이네? 봐봐, 여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죽어주고 초, 이렇게 간단하지? 오케이 가보자, 간단하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그냥 앞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서 기다렸다가 타타타타타타 한 다음에 여기 지나쳐주고 봐봐 오케이 아, 웃음 하하 하… 앗… 하하 하하 흐흐흐흐흐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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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 제발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야, 뭐 매운 거 먹어? 야, 진짜 이 게임하다가 너랑 절규하겠다 학습하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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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여기,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 일로 와봐 들어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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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거 추진력을 이용해서 가야되면 이거 너너너너 꽉잡아 너잡아 파잡아 오케이 우주로 올라가는 나로호 모습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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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터 가 너 오늘 게임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봤니? 나부터 시범을 보여줄게 여기 시범을 좋아 잡아주고 천천히 떨어지고 이런식으로 봤어? 이런식으로 하는거야 너는 거기서 뭐하니? 오케이 내가 한것처럼 하면 돼 여기서 멈추고 점프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내가 먼저 가서 판을 만들어주고 있을게 좋았어 이 상태로 가면 되겠다 니가 올라오기만 하면 돼 니가 오케이 이 상태로 오기만 하면 돼 오케이 오기만 하면 돼 오케이 괜찮아 언젠간 가 오케이 내 발 잡아 그건 내 궁뎅이야 아니 둘 중 하나만 골라 네? 나한테 맞을래 절규할래 오케이 내가 알게 되면 이 가시도 잡을 수 있거든? 내가 희생할게 오케이 내 발만 잡아줘 제발 오케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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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들빙들 돌아가며 주무줍시다 아 케랄아 빨리 잡아줘 나 손 아파 케랄아 나 손 아파 케랄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케랄아 손 오 오 오 됐어 일단다 딱따 딱따 가 rally 놓고가 놓고न 아 와오 ince 나이스 드디어 오 아 아 내 손 드디어 노력이결실이 아 어째서 콧물이 아 자 여기서 잡 아냈 짧아eee 야 재밌게 가지면서 잡으래 어? 으아아 randomized 어어ctw 어허언 ㅌㅣ ㅋ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me refused 그것대 너 손대 너라도 너라도 헤헤 야 너 어디사라 어디살아ìn 흐어어어어 어디살아 워오오오오오오오오 hatte 아니 매시! 오 됐다 한 번 살려줘,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았어 내 머리끄댕을 잡아 내 머리끄댕을 잡아줘 발 샤워 내 머리끈을 잡아 내 머리끈을 잡아 됐어 이 상태에서 바로 잡아 아니 저거 잡아 빈병을 잡아 아니 왜 돌아 아니 뭐해 빈병을 잡으라고 빈병 안정적이다 해대해대해대해 영상 이 마지막은... 왈! 으아아악 아 아 아 아 진짜 개 혁신해 이걸 왜 먹게 도대체 힘주세요 오 나는 넘어갔어. 오케이! 인행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거기서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참 저 사람 잘 못한다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였어요 저는요 제 자신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메꾸려고 해도 메꿔지지 않는 거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넨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처음 만나보는 사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뭔가 척척 잘 맞을 것 같은데 협동 게임을 하지 말까요?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에에에에에 그럴까요? 게레님 나중에 보면은 인사라도 해요 밥이라도 한 끼 먹어요 알겠죠? 수고하셨고요 진짜 이걸로 끝인가요?? 네에에에 그럼 그럼 가볼게요 네에에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르는 사람이랑 슈퍼머니만 해봤는데요 저 저 저 저 정말 재미 있었어요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cela 자 그럼 지금까지 키키키키키키키 김재훈 이었습니다 как как 감사합니다 호우 예에에에에에에에ANE 1, 2, 3, 4 케라닌은 너무나도 게임을 못해 케라닌은 너무나도 센스가 없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inação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